진짜로 진짜로 고소를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나? 네 그래도 욕을 하는 놈들은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. 뭐라고 할 필요도 없지? 같이 덮수리. 그래 같이 덮수리. 어우 씨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어. 추워서.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다. 엄청 뜨끈뜨끈하니까. 응당이가 뜨끈뜨끈하니까 나가기 싫어. 어우 씨 배를 꼬락거리는데. 밥을 안 먹으면 대체 에너지가 바뀐단 말이야. 아 그래. 네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 나가서 알지. 그래 심생은 알겠는데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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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